안녕하세요 이수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두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속옷 촬영이다 보니까 좀 긴장도 하고 좀 어색한 부분도 있었는데 촬영 잘 마친 것 같아서 기쁩니다. 평소에도 자주 입고 다니는데요. 굉장히 편안하고 활동적인 편이라서 그런지 내우처럼 잘 입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좋아요. 3월 달에 위험한 환경 내라는 영화로 여러분들 찾아갈 것 같고요. 또 조만간에 좋은 드라마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조진모입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. 두 번째 촬영할 때는 좀 더 편안하게 찍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고 아직 몸이 좀 굳어있어서 앞으로 지금 남은 카트를 더 열심히 재밌게 찍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모델이 된 이후에 계속 이 제품을 착용을 하면서 지내봤었는데 살짝 안 입은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아주 편안하게 아주 멋있게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. 이 보디가드 제품이 저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계속 각인될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홍보할 거고요. 그만큼 이 제품이 좋다는 것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1 3 4 5 6 6 6 7 7 9 9 9 10 감사합니다.